밖에서 아 화이트 크리스마스요?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제 던져볼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마이버스 아이씨 고마워 너무 고마워 도망가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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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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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끼 사다 먹었나봐 아 뭐야 뭐가 모르겠어 첫수가 놀랭이 쏨뱅이라뇨 놀랭이죠 25 정도 될라나 방생할게요 바로 왼쪽 아까 입지라는거 봤는데 살짝 건드리면 될래요 물이 막 살아나기 전에 대고동을 한 번 넣어볼까 대고동을 넣어야 될까 아니요 대고동을 넣어야 될까 아 아 아 아 우리 우리 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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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역시 크리스마크스라고 졸등 미팅을 하게 해주네. 바로 살려놓을게요. 43. 네. 네. 야 빨리 죽이나. 하하하하. 이건 뭐야. 물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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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물어야지. 이거 물어야지. 물어야지. 놀래미 하나 더. 놀래미는 구멍이니까 방생할게요. 구멍이 아닐까? 구멍이 아닐까? 12월까지야. 어우. 불야. 너무 맛있어. 물어야지. 물어야지. 남은 해외. 육암 MOIEN이. 확인하고 다시 던질게요. 상태. 어차피 입진도 없고 달아질 때가 있었으니까 어 나 이거 내가 보고도 이거 쏘준 줄 알았어 놀랬네 이걸 다 우리 쌈장삼촌께서 알려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잡을 수 있었어요 아 또 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러면 진짜 한마리 일단 바로 다시 살려놓을게요 아 철수 숙자로 한번 할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뒤돌았을 때 다시 올 거예요 아 아 아 아 오늘 힘들게 나온 한마리 민호 하나로 낚시를 끝내야겠어요 더 잡을 수 있었는데 성격이 안 돼가지고 더 못 잡아서 죄송합니다